안녕하세요. 고수의 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실전사활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의기사는 방법, 의기사는 방법을 한번 수혈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아내 동안 고수의 행마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고수의 행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흑이 사는 방법, 이렇게 단수치는 수는 대책이 없는 수입니다. 어딜 끊어도 이건 안됩니다. 안되겠죠?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이 일로 단수치는 수는 안되고요. 이렇게 치는 수는 어떨까요? 그리고 끊는다. 잡습니다. 단수 쳐도 여기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는 게 선수가 안됩니다. 선수가 안되죠? 이것도 실패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수는 아껴야 됩니다. 이거는 이 단수나 이 단수 아껴야 됩니다. 단수 치지 말고 여기를 일단 끊어서 응세를 봅니다. 끊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거 한 점 잡을 수 있죠? 양단수라. 그래서 100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치면은 이쪽 단수,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100이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있는 수가 최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런 거 단수 치면은 안되고요. 가만히 뻗습니다. 뻗으면은 지금 빨리 이 수상전이기 때문에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여기 좌충이라 이쪽부터 수를 줄여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뒤에서 잡는 척 하면서 다가서면 됩니다. 지금 단수 당하면은 잡히죠? 그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모양은 살았죠? 예, 살았죠? 여기 놔두고 살고 여기 놔두고 살고. 예,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100이 다른 수는 없을까요? 뻗었을 때 이렇게 뻗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여기 놉니다. 따면은, 예, 이거는 뭐 빅두 되고 살고. 이건 더 나쁘죠, 100이? 그래서 흙 1로 끊고 100이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살고요. 잡을 때 이렇게 놓으면 살게 되겠습니다. 자, 단수 치면은 가만히 뻗어서요. 네, 살게 되겠죠? 여기를 파워를 못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흙이 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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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